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 & 빅토바빅 목소리가 좋네 오늘은 이렇게 밖에 잠시 나왔다가 요 씨앗을 따서 심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씨앗일까요 혹시 아세요 예 아빠가 가르쳐 줬죠 이게 우리나라 무궁화 우리나라 국화점 무궁화 씨앗입니다 무궁화 꽃 이리 가서 한번 심어 볼게요 요 안에 씨앗이 들어있는 것 같네요 한 발 음 없는 것 같은데 요 안에 숨어있는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손에다 올려놓고 한번 봐봐 있어? 그거는 씨앗인가요? 응 시끄러운 게 잠깐만 확대해서 한번 보자 까만 거 들어있지 응 그게 씨앗이야 버리면 안되고 우리 가서 한번 심어 보자 다 올렸어 주시면 돼 한 개 더 따가워요 손에 한번 끼워봐 손에 손에 그치 손에 한번 올려보시고 저번에 적식고 씨앗하고 좀 비슷한 것 같더라 그치 한 개 더 따가워요 요거 요거 따 볼까 제가 따 볼래요 요거 따 볼까 이것도 안에 있을까 이거 들고 있어 오세요 손으로 꽁꽁 눌러봐 집에 가서는 안 해보자 마른 걸 한번 따봐보자 마른거 이거 마르지 않았어 응 마른거 한번 찾아보자 이거 버릴까요? 그것도 일단 가지고 있어봐 그럼 뜨겁게 따뜻하게 하면 안 돼 응 마른거 마른거 마른게 없어 마른걸 찾아보자 어 여기 있는 것 같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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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서 여기 있네 응 응 응 해볼까 손으로 방에 요수가 너무 많아 방에 요수가 너무 많아 방에 요수가 많아 방에 요수가 많아 있어? 이거 지금 만들어지기 좋은 것 같은데 아들 지랭비 맞다 다른거 한번 찾아보자 오빠 보세요 이거 조금 콩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여기 씨가 이쁘게 있네 네 이것도 씨에요? 콩이 많은게 어 안에 씨가 들어있을 것 같다 어 그거는 썩은 것 같다 여기는 다른거 한번 찾아보자 다른게 또 있을까 오오 들어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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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 이거 이거 해봐 어 당연히 요수가 에이 이것도 썩었어 썩었어 썩었어? 네 썩었어 어 이거 썩었어 아 뜨거 이거 보자 어 이건 괜찮아요 오 됐다 됐다 어 그러면 요 두개로 하면 되겠다 그치 오케이 내일 그러면 한번 심어보자 알았지? 네 오케이 쏜 쏜 쏜 쏜 쏜 네 오늘은 무궁화 씨앗을 대체했습니다 손 손 흔들어주세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이상 끝 خ ext 이 스톱